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북도의회와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이라며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침탈 행위와 교과서 왜곡 등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성명을 내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시네마 현 주민과 정치권, 보수단체 회원 800여 명이 독도 헌전기념관에서 독도 문제의 범정부적 개입과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위보 김위보 김Co 김위보 김위보